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 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종목번호 051-91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6월 4일 오전 11시 15분을 향해가는 상황입니다 자 LG화학이 또 오늘 이렇게 양봉을 터뜨려줬습니다 자 LG화학이 바로 2차전지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2차전지입니다 자 2차전지 2차전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 점유를 1등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정부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대장주로 LG화학, 삼성 SDI, LG이노베이션이 있죠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이 있고 이런 세 종목이 지금 필두로 이제 아래에서 소재, 양극재, 음극재를 통해서 에코프로비엠이든 코스모 신소재든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의 포스코케미칼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나 부품주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 대장주 LG화학이죠 시장 점유율 1등, 2등, 세계 점유율이 2등입니다 자 제가 LG화학과 삼성 SDI 편 한 번씩 찍었는데 LG화학이 어느 회사까지 납품을 하고 어떻게까지 매출이 이어나가고 있는지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앞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런 정도는 분명히 아시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어떤 비중, 매출 비중까지도 SK이노베이션에서도 그렇고 매출 비중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 처음 영상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루를 했고 오늘은 이제 삼성 LG화학의 주가적인 측면 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매매 전략들을 조금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2차적인 지지선을 밟고 올라왔으니까 참 좋다 좋은 부분에서 이렇게 갭까지 띄워줬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갭이 있었기 때문에 갭을 메우려는 그런 동작이 여기 있습니다 자 갭을 메우고 다시 양봉의 상승이 나왔다 아주 좋은 시그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장이 주춤하는 동안 이런 시장을 주도하던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이런 지금 부품, 장비, 기술, 소재 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빠질 때 동시에 같이 빠져줬고 이제 다시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니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자 지금도 정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이 터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장 좋게 보는 거는 거래량이 1000K 이상은 터져준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000K 이상은 터져주면서 오늘의 종가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준다면 오늘의 종가 배팅 아주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앞으로의 시너지나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 아주 큰 대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0조에 육박하지만 지금도 상승 가능성과 상승 여력 모멘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손절가 이런 부분보다도 여기서 2차적인 지지선이 두 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말한 2차적인 지지선이란 여기서 빠져야 될 때 빠지지 않고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번의 지지선을 지금 밟고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인상적으로 지금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만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도 종가 배팅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는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쭉 보유를 하신다면 아마 시가총액 40조까지는 무난히는 무난히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포트폴리오로서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셔도 좋은 예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담아드리는 것이 하나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했다면 지금은 2차전지에 가장 큰 이런 종목들 하나씩 포트폴리오로 넣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AP투자연구소를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금요일은 모두 세 종목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과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